야 창희 씨 오늘 두 번째 봤는데 도망다네요. 야 창희지 창희. 형 창희 씨 두 번째 봤는데 도망다네요. 오늘 두 번 봤는데 한 번은 탈락되고 한 번은 도망다네요. 야 나 지금 창희 도망 봤다. 딱지 생각봐. 미래로 가서 딱지를 덮치면 미래로 덮치면 현실으로 들어왔어. 야 나 당첨됐나 봐. 나 찾았어 나 찾았어 나 찾았어. 정말 얻은 것 같아. 자 레이스. 스타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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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트. 제작진 타임. 어? 뭐야. 이거 종소리인 거야 종소리. 어? 어? 어어? 뭐야, 뭐야. 뭐야, 뭐야. 야 뭐야. 야 이거 뭐야. 이거 뭐야 뭐야? 뭐야? 왜 그래? 뭐야? 뭐야? 깜짝이야 이게 뭐야? 몰라 아 깜짝이야 뭐예요? 무슨 소리예요? 어머니들은 깜짝이야 일단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자 보자 슬슬 보자 아 이따 잤다 아 이따 잤다 어허허허 이렇게 든든할 수가 있어 이거야 바로 오케이 야 괜찮았냐? 아니에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너는 하나 있잖아 있죠 나 하나만 줄래? 두 개 있으면? 너 두 개 있구나 야 너 두 개 있구나 형 어디서 찾았어? 너 못 찾지 찾고 있지 어 그거였어 있지 난 하나밖에 없냐? 아니 근데 하나만 나한테 하나 줘라 야 너무나 앞으로 우리 드라마 같이 쭉 이렇게 하는 걸? 한 2개 한 3개 할 건데 하나 밖에 없어 지금 하나 밖에 없는데 그? 하나밖에 없어? 네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어쩐지 이거 우리가 이 옆에 뜯는 거니까 네 두 개 찾으면 하나 주기 네가 그건 뭐 내 생각 없이 두 개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생각해 볼게 할게요 어 선생님 너 뭐하냐 어? 안녕하세요 도사님 예 지금 도사님 도사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? 아니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딱지를 갖고 계신 게 하나가 있으시고 잘 잘 잘 정국이 형 정국이 형 정국이 형 괜찮아 정국이 형 저게 바로 도사님의 칙칙범이다 잡아 정국이 형 정국이 형 잡아 도사님의 칙칙범을 쓰자 정국이 형 형 형! 잡아요! 딱지 몇 개 있으세요? 딱지 몇 개 있으시냐고요 형 딱지는 하나 볼게요 야 나 지난주에 형 믿다가 내가 당했다 미리 제거하자